주님의 인의 말 좀 들어보소 사람이 태어나서 병든 날 참 지극적 되고 나면 사십도 못 사는 우리네 인생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신령님 전 명을 받고 부처님께 국을 빌어 하나님 전의 정성을 바쳐 아기가 세상에 탄생하네 친자신 우리 어머니는 친자리에 누우시고 마련자리는 아기에게 뒤에서 겨울이면 감기 들세라 여름이면 목이 빈듯 듣길세라 걱정 의심 타시고 결혼들 적어들이 스스로 금주라네 최일전의 초강대왕 최일전의 순강대왕 최삼전의 평성대왕 최사전의 진공대왕 최후전의 철른대왕 최육전의 귀산대왕 최칠전의 투시대왕 제8전의 광성대왕 최구전의 송재대왕 제10전의 영라대왕 임정진 아이다 오늘 여기 농수산물 축제 오신 여러분들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오래오래해 만수무강하시게 해피나이다 인간의 수명은 120이라고 하니까 언젠가는 저 문화 먼세상 한번 가는거 조무신 듯이 편안하게 하늘 날아가시고 만수무강하옵소스 아하하하 jedem 사옥소스 이야 제대로 잘 됐네